자 다음은 한화손해보험 11월달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저 보호만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에 알고인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해주셨는데요 얼른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생명이에요 하나생명도 간편 안보장 언더라이팅이 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품 더 시그니처 안보험 출시 기념으로 한시 운영이 되고 있고요 3개월 이내 확정진단 가입이 불가져 2년 이내에 입원수술 경미한건 544가지가 인수가 된다는거 그런데 중증질환 약 초고백까지가 인수가 되기 때문에 비록 이번 수술력이 불가피했던 대표 만성질환 이제는 가입이 가능해요 고혈압 당뇨 내졸증 유마티스 관절염 근골격계 디스크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안보험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 주요 치료비 한도가 지금 1억에서 1억 5천원 한도가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는 암 주요 치료비 병원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병원 종류 없이 모든 병원에서 확대가 되었다는거 세 번째로는 통화 안보장 전의 원발 상관없이 10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별로 1개씩 1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고액치료 큰 보장이에요 그래서 고액치료는 정액 추가로 더 많이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납입면제도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암 납입면제 대상에 대장전망 내암 C코드든 D코드든 구별 없이 그리고 초기 유방암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이 업계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500만원부터 물론 메리트가 있었죠 종합병원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 500만원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 대해서 그전에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만 됐지만 지금은 모든 병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지급 대상은 역시 수, 항, 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방수죠 약방수,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암수술, 약방수만 보장이 되고 지금 바뀐 것도 역시 똑같다 진단 후에 10년도 똑같아요 그리고 연간 지급액도 500에서 1억까지 그러니까 1억 5천까지 5천만원이 더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10배까지 지급되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에요 그래서 지금은 암이나 전이암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두경부, 위식도, 간, 담낭, 담도, 체장, 소장, 대장, 항문, 혈액, 그리고 뇌중추신경, 초기외, 유방, 생식기까지 골피부, 그리고 흉강, 내기관, 그리고 중피성, 연조지, 그리고 초기외, 갑상선, 기타, 내분비선, 비뇨기까지 그래서 부위별로 10배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보험료는 약 1.7배, 보험금은 약 10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액치료에요 정액으로 더 크게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어요 최대 20억가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거 자 든든하게 걱정없이 나비면제 대상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암, 대장전망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 제외 진단으로 확정됐을 때 대장전망내암, C코드든, D코드든, 혹은 초기유방암, 나비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 유방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거 대비한다면 나비면제 있는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거 자 안보험 커밍순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넘어가구요 한화생명, 올해의 추첨플랜은 특히 여심이죠 대간통, 대갈통? 네 대간통 그래서 맘모톰, 하이프, 대상포진, 관절 카티스템, 그리고 통풍까지 그래서 폭력계에 대간통으로 보장이 된다는거 그거 외에도 줄기세포 카티스템이죠 그래서 관절 카티스템, 척 500만원 유마티스 진단, 2000만원 척추 및 근골격계 입원했을 때 하루에 30만원까지 그래서 우리 대통, 관, 대상포진, 관절, 통풍까지 고혈압, 당뇨, 20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500만원까지 같이 누적을 안보기 때문에 넣으셔도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구요 더에치 간병보험도 관절질환 2000만원 척추 및 근골격계 치료 100만원 거기다 당뇨, 고혈압도 500만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화생명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간병명과 한화의 간병티약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 더 크게 고민, 보장금액은 그대로 물가는 계속 올라요 해결책은 간병인이 1회부터 180일 체증이요 그전에는 간병인이 10만원, 12만원이었다가 지금 15만원, 20만원째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화생명도 역시 20만원 체증 후에는 40만원으로 그래서 보험료는 2만 7천원 A사는 15만원, 체증이 돼도 30만원 근데 보험료가 좀 더 비싸였죠 그리고 더 길게 그래서 지금 타사들은 거의 1회부터 180일까지만 되지만 지금 해결은 181일부터 365일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병원, 한명병원도 모두 다 보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더 넓게죠 고민, 간병인은 사실 요한병원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큰 병원은 오래 입원하기도 어려워요 해결은 요한병원 집중케어 입원특약 그래서 포인트는 한화생명은 2번만 해도 첫날부터 5만원씩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 5만원씩 근데 선보는 5만원 하지만 한화생명은 간병인 사용여부 상관없이 5만원과 간병인 사용 5만원 합의 1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고중도 환자 판정시에 10만원 최고도 환자 판정시에 20만원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 더 텐이에요 질병후장애 3%부터 100% 아직도 가입 안 했다고요? 위절제 50% 요즘 다이어트로 많이 절제하죠 양쪽 난소 이르면 50% 치매에 시디아 2점 40% 3점 60% 그 다음에 4점 80% 5점 100% 거기다가 디스크도 1, 20%까지 그리고 인공관절 한쪽당 20% 두쪽으로 하면 40% 치아도 5개 결손했으면 7%인가요? 갑자기 까먹었네 7% 그 다음에 7개 했으면 10%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기억이 가뭄가뭄하는데 어쨌든 간에 치아 결손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보험료 걱정 없이 비갱시험을 저렴하게 우량 등급 고객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한도죠 질병후장애 건강가입형도 1억 간편도 5천만원까지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애치의 종심보험이죠 11월에도 5년 납으로 만드는 생애플랜이에요 그래서 15세부터 72세나 7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사망보장 가입 2년 이후에 20%씩 최대 5년까지 그리고 스마트 재가 완납 이후에 1호 등급 재가급여 1, 2등급 시설급여 이렇게 가입이 되구요 확정금리 1년부터 10년까지는 2.7% 10년 초과는 1.5%로 중도인출도 정리 스마트 전환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고 추가납이 보험료 정기간 선납도 12개월 선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에 대한 부분도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년 납하면 5년에 거의 99% 돼요 그죠? 그리고 5년을 더 거치해두면 10년째 어떻게 되죠? 122% 비가세일 때 충분히 받으면서 간편은 121% 물론 타사도 아직 124%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와 보장을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 뜻 아시겠죠? 뭐 CEO 뭐 정기보험 대표님들 위한 것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사망보장 위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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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